아마존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치열합니다. 특히 3cm 정도 크기의 작은 물고기에게는 더욱 그러하죠. 그래도 성체로 다 자란 녀석들은 괜찮습니다. 작은 몸을 활용해 좁은 공간으로 숨기도 하고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들의 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? 도망칠 수 없는 알은 아주 잘 숨겨야 할텐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포식자들의 위협을 피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. 이름은 코펠라 아놀디. 생긴 건 평범하죠? 코펠라 아놀디는 3에서 4cm 정도의 작고 가능한 물고기입니다. 남미 열대 지역의 고유종으로 국내에서도 종종 관상용으로 사육되는 종인데요. 그럼 이 작은 물고기가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잉어는 한 번에 150만 개의 알을 났습니다. 그에만에 코펠라 아놀디는 한 번에 100개에서 200개의 알만 났는데요. 이렇게 적게 낳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특별한 산란 방법 때문입니다. 바로 물 밖에 알을 낳는 것이죠. 산란기가 되면 수컷이 적당한 산란 장소를 찾습니다. 그리고 암컷을 해당 장소 근처로 데려온 후 둘은 동시에 점프하여 물 밖에 잎에 매달립니다. 이때 암컷은 알을 낳고요 수컷은 수정을 시킵니다.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작업이죠. 그렇게 몇 번의 점프를 반복하며 알들을 나뭇잎에 붙이게 됩니다. 그런데 물 밖에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고기인데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? 코펠라 아놀디는 독특하게도 수컷 물고기가 알을 지키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. 바로 알이 마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인데요. 알이 부화하기까지 보통 36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컷은 그 옆을 지키며 밤낮으로 알들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줍니다. 그렇게 지켜낸 치어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. 이 치어들이 다시 크면 아빠와 엄마가 그랬듯 산란을 위해 또 똑같이 알을 지키겠죠.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말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.